네, 맞습니다. 원래 변호사들은 사실관계 증거들을 분석한 다음에 이게 웬만해서 무죄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면 자백이라도 해서 뭔가 선처를 받고 양형에서 참작을 받자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래서 배모 씨도 똑같이 했습니다. 원래 1심에서는 극구 부인을 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집유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항소심 올라가자마자 바로 자백을 두 단계 나눠서 합니다. 첫 번째는 식사, 기부 행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김혜경 씨한테 이게 이제 유죄 부분들이 뭔가 전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다 덮어쓰기 위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재빨리 자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부분 사적은 사적 처리한 적이 없다는 게 허위사실인 거 맞다. 이건 뭐냐 하면 팩트, 사실관계, 공소사실은 인정합니다. 다만 선처해 주세요,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이었어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소심에서도 두 공소사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자백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자백을 통해서 양형에서 참작받고자 이렇게 전략을 다시 편 거고요. 검찰은 그 자체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자백이라기보다는 뭔가 사건을 좀 덮으려고 하는 그런 자백으로 또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